자 그래서 지완이가 복화 1에 13이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레이스 쓰기는? L 잠깐만 L 처음부터 R A C E 그래서 A는 중에서 A C는 중에서 요렇게만 소리내면 뭐해요 에이스 R은 항상 R R R은 항상 다 합쳐서 레이스 E는 원래 여기서는 소리 아무것도 안하지않고 대신에 A가 가진 4가지 소리 A A A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A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답니다 됐습니까? 소리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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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경주하다? 경주하다 달리기하다 그래서 데이트 데이트 D A T E 그래서 D는 항상 하나씩 소리 D A 그래서 다 합쳐서 DATE A는 A 중에서 여기서는 A 내 이름을 불러줘서 된 이유는 E가 있어서 소리 안나는 E가 끝에 있어서 OK 그래서 소리 뭐라고요? DATE DATE OK 뜻은? 날짜 계속해서 뭐라고요? GREAT 쓰기 G R A T E OK 그래서 소리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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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 같지가 않은데 G L A P E G L A G L A G L A G R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G R A P E E 그레이트가 생각나니? 왜요? 소리가 너무 잡게 돼있어 계속해서 플레이트 플레이트 P-L-A-T-E 네 여기 에이트 여기 레이트 다 합쳐서 플레이트 플레이트 소리가 뭐라고요? 플레이트 플레이트 그래서 소리 플레이트 뜻 접시 소리가 뭐라고요? 플레이트 플레이트야 플레이트 페이스 페이스 F F L E 아 오케이 하나씩 아 잠깐만요 아니에요 F A C C C C C E F 소리 페이스 페이스 F F 나오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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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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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스 뜻은? 얼굴 그래서 랩스 그렇지요 바람 좋았어 랩스 쓰기 OK 그래서 여기만 소리는 다 합치니까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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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테이프 테이프 A F E A T A P A P E 테이프야 테이프야 OK 여기만 하면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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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테이프야 아니요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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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티 오케이, 요기만 하면 에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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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브 네? 케이드 이렇게 하니까 스케이트 요기만 하면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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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 케이드 스케이트 우리 스케이트 베이크 베이크 B A K E 케이브 케이브 이게 케이크야? 에이크 뭐라고? 에이크 이렇게 하니까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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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임수 이렇게 하면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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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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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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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빵 빵이야 베이크가 베이크가 빵이었어? 과자? 과자였어 베이크가? 아 꿋다 꿋다 베이크 뜻이 뭐예요? 꿋다 꿋다 하가씨입니다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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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케이크 C K K A C E E? 에이 하나씩 크 크 크 크 A 크 desc aka 에잇 Q Ò 아 器 로 케이크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아니요 C able C C 오케이 이건 뭐였어? 페이크 페이크였어? 아닌데 이건 뭐야 페이크 페이스 페이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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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이거 뭐야? 레이스 에이스 에이스 페이스 그럼 케이스야? 케이스? 케이크가? 아니요 잘못했다 C A K E? 케이크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 어?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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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고요 스네이크 스네이크 S N A C E? 뭐였지? 에이스 이렇게 하면? 스네이크 네일 에이스 네이스 스네이크 스네이스 배미 스네이스요? 아 예예 배미 스네이스 예 거기 두십시오 배미 스네이스 맞아요? 스네이크 네 안녕하십시오 스네이크요 스네이크인데 왜 쓰는건 스네이스를 썼어? C A C A S A S A S N A A 또까지 무슨 소리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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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남았어? 스네이크야 스네이크 무슨 소리 남았어 스네이 다음에 크 소리 남았네 케이 E 배미 배미 이렇게 생겼던가 쓰기 연습이 어때 둘 중에 어떻게 생겼어요? 네? 둘 중에 어느게 뱀이야 위에꺼야? 밑에꺼야? 글씨를 그리느라고 기억이 안나? 1번 이게 스네이크였어? 이거 뭐였지? 스네이크 스네이크 이거 뭐였냐고 이거 스네이크 에이스 그래서 이건 뭐였어? 에이스 내가 필요한게 에이스가 필요해 에이크가 필요해 스네이크 하려면 에이크 둘 중에 위에께 뱀이겠어? 밑에께 뱀이겠어? 밑에 꺼요 스네이크 이건 뭐였어? 케이크 그럼 이것만 하면 뭐야? 케이크 이건 뭐야? 스네이크 이거는? 스네이크 다 합치면?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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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 Nee т 시 Ay 에이크 아 Sa 그래이프 에이프 히프 에이프 좋습니까? 네 오 맞다 케이프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 예